오늘 하루 뉴스들 언박싱이 되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경제 배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항부터 짚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4명 늘었습니다. 누적 3만 8,755명이 됐고요. 지난 이틀 연속 600명대였다가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앉기는 했으나 확산세가 꺾였다고 해석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확산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검사 건수인데요. 전날 검사 건수가 사실 최근 평상시 평일에 절반 수준에 그쳤거든요. 지난 주말이나 휴일보다도 검사 건수가 적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거의 500명 후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212명, 경기가 146명, 인천 27명 등 수도권이 385명이었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5명, 충남 15명, 전북 13명 등 순이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홀덤펍이라고 하죠. 술 마시면서 카드게임하는 이런 이태원의 홀덤펍 주점 5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11명이 확진됐고요.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 타운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도 11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양편군에 있는 개군면 주민 48명이 감염됐고, 울산 남구 요양병원, 경기 고양시의 요양원 2곳 등 취약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위의회 모두 발언해서 우리 경제사회 전체가 마비게 되기 전에 지금 잠시 멈추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필수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집에 머물러주길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이 2.5단계, 비수도권이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방역당국도 곧비를 죄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방역지침을 좀 더 철저히 준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장인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인데 벌써 10개월째거든요. 10개월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고 연말 특수를 좀 기대했을 텐데 연말에나마 조금 회복하나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나마 백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한데 4천만 명 정도의 분량을 확보했다고요? 네. 4,400만 명분 정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코백스라는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서 한 천만 명분 또 아까 우리 1부에서 정기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백신 제약사 4곳을 통해서 3,400만 명분 그래서 총 4,400만 명분을 선구매한다고 오늘 정부가 계획을 밝혔고요. 그 선구매 합의한 제약사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또 존슨앤존슨, 얀센 이렇게 4개 사고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나머지 회사들과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통해서 구매 물량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 말을 좀 보면 백신이 아직 개발 완료 전이고 부작용 발생 등 실패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안심을 위해 당초 발표했던 3천만 명분보다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언제쯤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까? 일단 오늘도 정확한 시기가 나온 건 아닌데요. 일단은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한 2월, 3월부터 한 두어 달 뒤죠. 단계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인데 일단은 방역당국이 그동안 밝혔던 게 접종 시스템을 쭉 준비하고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다. 이런 거를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가 합리적이라는 게 기존 입장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대규모 접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접종이 시작이 돼도 노인분들이나 또 의료, 보건 계통 분들, 또 경찰이나 소망봉무원, 군인 이런 분들이 우선 대상자 이분들은 아마 무료 접종을 받을 거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고 이분들부터 되고 또 그 밖의 일반 국민들은 언제가 될지 이제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면 너무 느린 게 아니냐. 뭐 그런 건데. 영국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백신이.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등장한 지 거의 1년여 만에 개발이 된 백신의 일반 접종이 개시가 됐는데요. 영국 정부는 오늘부터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인데 전국의 80세 이상 노인 등에게 미국 제약사 화이자랑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잉글랜드 지역에 한 50개 거점 병원을 지정을 했고 다른 지역도 병원을 중심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생산된 화이자 백신 한 40만 명분을 영국이 들여왔거든요. 영국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략도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맞고서 부작용이나 이런 걸 좀 추이를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합니다. 그러니까요. 영국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오늘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고요. 정치권 이야기해봅시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야당의 반발 속에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결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막아섰지만 결국 수적인 열쇠에 무력했고요.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신청하면서 오늘 회부된 안건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고성으로 항의를 하니까 토론을 진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토론을 종결하겠다. 선언하는 모습도 주목이 됐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에는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3분의 2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만 찬성을 해도 의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거를 자신들의 비토권, 거부권이죠.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안 아니냐라고 반발을 해온 거고 다만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소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라고 하는 건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다시 한번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수처의 권한이 더 막강한 이런 부분을 지적받았는데 이런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격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원래 7월에 공수처가 설립됐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지금 딜레이가 된 거는 야당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어서 그런 거 아니냐. 게다가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해서 회의에 들어갔는데 또 한 달 동안 안 됐거든요. 결국은 묻지마 비토권을 악용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여당은 그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을 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소요에만 국민의힘이 100일 이상 소요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런 추천위원에 맞아 묻지마 비토권을 악용해서 종료가 됐고 지금은 국회에서 농성하는 이런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어쨌든 통과됐고 여당은 9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고 네. 본회의죠. 범여권의 의석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180석을 넘길 것으로 범여권.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회의 끝나고 다음 달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니까 9일이 안 되면 10일 날 바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은 통과는 될 듯한데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올해 안에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지금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추천위를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다시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네. 지금 아무도 추천이 안 되는 상태니까 추천위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추천을 하고 거기서 두 명이 추천이 되면 추천위원회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번에 개정이 돼도 추천위원회 추천을 새롭게 하나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명 추천해서 대통령 한 명을 선택하면 거기에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또 적지 않은 시간이 만일 한 명을 대통령이 선택한다 하더라도 청문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문회 준비 시간 또 청문회 소요 시간 이런 거 봤을 때는 올해 안에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야당이 장애투쟁 이야기도 다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전략을 이것저것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무슨 전략인지는 밝힐 수가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좀 보고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1부에서 이재호 전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중진들이 대체로 봐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영남에 뿌리를 둔 중진들은 뭐 겉으로는 이제 앞에서 하는 말은 아 이게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분들 속내가 시기상 문제인지는 좀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런 거를 사과를 하는 거 인정하는 자체가 조금 이제 뭐 구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많이 우측에 가 계신 기존의 중진들한테는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예전부터 말해왔던 사안이고 또 내일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4년째를 만든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강행할 조짐을 보이니까 당내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김 위원장의 결단에 대해서 당내에 호응하는 의견도 적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개파에서 좀 자유롭고 또 초선 의원들 김 위원장의 당 혁신을 좀 지지해온 초선 의원들은 정권 교체를 위한 극약 처방이다. 또 황골탈퇴 메시지다라고 사과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분위기고요. 또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 사실 신주류라고 평가를 받는데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과거 MB이나 박근혜 전권과는 다른 새로운 야당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어에 대해서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과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맞부딪혀서 지금 내용이 심화되는 건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사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는데 일단은 부적절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진들 중에 홍준표 의원 오늘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굴종의 길이다. 굴종이다. 굴종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과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지난 4년간의 폭정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홍 의원이 발탁한 배현진 의원도 메시지를 세게 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귀퇴 사실 우리 이전 전 정부에서 많이 썼던 나왔던 말인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귀퇴 정부. 귀퇴라는 단어 썼다가 민주당 의원이 모든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배현진 의원이 오히려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귀퇴로 규정을 하면서 잘못된 역사를 연 그러니까 여는 데 도움을 준 김종인 위원장 본인부터 사과하라고 계속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보고요.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네요. 네.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서 긴급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조 가세현이라고 하죠. 가세현에서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한 남성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거를 신천지 이만희 교주하고 악수하고 있다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이 남성이 이만희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당시에 강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는데 강 변호사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얘기를 보니 3개월 전부터 한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체포했다라는 설명이고요. 반면 강 변호사가 속해 있는 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이 영상이 문제가 돼서 즉각 정정 및 사과방송을 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를 당했다라면서 좀 체포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의한 명예훼손 혐의 가지고 긴급체포는 되지 않았는 것이고 결국은 계속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긴급체포인 거네요. 그런데 긴급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을 받아야 되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영장?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강숙 변호사 또 가로서 연구소 같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진행자들도 지금 허위 사실로 의한 명예훼손으로 여러 건이 걸려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수사가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경찰에서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강용석 변호사 건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나 속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검찰이 넘긴 것도 있을 테고 아직 경찰 손에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검찰이 이제 또 불러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건지 기소를 하지 않을 건지 간단하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경남 양산에서 불타는 쓰레기 더미 속에 훼손된 시신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재개발 구역 내 노상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께 쓰레기 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라는 주민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하던 중에 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시신이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나머지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시신의 성별은 한 50대에서 60대 여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정확한 신원이나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고요. 경찰은 일단 시신 발견 현장 감식과 인근 CCTV 영상 통해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데 사건 발생지 중심으로 한 200m 내에 CCTV가 5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또 차량 블랙박스 등도 있어서 영상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어서 용의자 검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이 지역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서 확보해놓은 부지라서 현재는 공사가 안 되고 방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도심에서 가깝긴 한데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는 않아서 여기 지역사정이 좀 밝은 인근 거주자가 여기에 유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불을 질른 거 아니냐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경찰은 아무래도 누군가 시신을 유기하고 불태웠을 것으로 보고 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신원은 확인이 안 된 거고 아직 안 나온 거죠.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해야 돌아가신 분이 나올 것 같고요. 신원이 확인되고 특정에 대한 수사가 좀 활활이 시작될 텐데요.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사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지문을 뜰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렇죠? 뭐 이게 한쪽 팔이 없는데 다른 한쪽 팔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들어오는 건 없어서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배두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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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